네 자 축복 때 오늘 언증 축가를 가급하시면 안되겠죠? 잠깐만요 네? 계세요 여러분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출발식으로 돌아가세요 저기요 자기야 자기 나 절대 이고 싶은 말이에요 나 지금 너무 놀랬어 무슨 말을 해야지 자기야 이거 기억 안 나? 우리 춤찍은 지라면서 엘리메이트에서 서로 얼굴만 알던 그런 사연이 있잖아 그러다가 발렌타인데 자기가 유튜블릿 주면서 나한테 고백했었잖아 기억 안 나? 자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줬어 여러분 여러분 저 이 사람이 지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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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해 존сл 아이 showedive 신랑해